가사 Tangled 어? 아름답지.. 맥크린 재미좀 볼래요? 맥크린 재미좀? 오케이 나이스! 에이헤이 위너블 위너블 터치 터치 아나님 괜찮아요 잡을 수 있어요. 아나님! 안 돼! 우와 이거 못 잡았어. 아나 원 아나 원! 아나 진짜 원! 아 아나 못 잡은.. 통 없는 거야. 아나 선생님 왕. 아 2층 간다. 아 화물 내가 밀게. 이거 소리나냐? 오해인가? 야 야 맥맥맥. 나 화물 밀게 이봐. 소리가 들리네. 어휴. 이거 앞에 시그마 갭인데 좀 더 나왔어. 시그마까지 잡자. 맥고! 그냥 나눠와야지. 갈라놓을게. 이러지마! 살려줘! 5위까지 오는겨! 아! 나는 살 거야. 어림도 없지. 나 뒤에 라인 있어. 나이스. 나이스. 안 되고 있는. 누나 나이스. 나이스. 흔들어. 우리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돼. 여기 와줄래? 이리 와줄래? 오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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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우 개피어. 아니. 많이 맞았는데? 겁나 많이 맞았는데? ㅋㅋ 하하하. 이도우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겠네. 지구를 쳐서 거기 쳐가요. 우리 개구리 대상 우리 그때 그 아나무랑 나랑 방송키고 듀오할 때 우리 그 영입했잖아 그 FA 모임에 들어오라고 아! 그 감시기 짓지 모를 타 아니었나? 그렇지 그렇지 감시기 짓지 모를 타 아니었나? 아 기왕난다 기왕난다 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은..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하라 잘 부탁드립니다 제공 오 반갑습니다 방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우미님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개구리님 방송을 많이 봐주세요 왜? 너가 그렇게 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왜? 지각도 왜 나 왜 갑자기 패? 나 왜 후렴패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왜 갑자기 아빠 모드야 마음대로 퇴근하고 그러면 안되고 너 어쨌거나 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너는 어? 네 지금 이거 직업 아니야 직업 너 근무.. 어? 직업한테 아주 그냥 달 지켜야 돼 너 인생에 어 그렇게 허락허락한게 아니야? 게임하는 티오한테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니 이게 맞아? 이거 아주 이거 생활패턴이 이게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유럽으로 가버렸구만 너 유럽인이야? 원래 이랬어 아이고 아빠네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개체기님 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역시 자본 때문에 나를 이렇게 후렴했다고? 진짜 이거 나 안나온 메인팅 혐오야 야 대박 야 진짜 야 오버치신 있다니까 어? 아 50만원원 야 여기네 여기여기네 일단 매크리 하나 촉이어야 되겠다 지금쯤에 매크리 하나 낙사 하나 둘 그냥 킬 둘 그냥 킬 셋 별론데? 별로라고? 이거 매크리 초기가 됐어 아니 그니까 점수가 야 아니 매크리 빼고 매크리 빼고 세 개잖아 그니까 초기 난 네 개잖아 난 네 개였어 나는 궁 낙사잖아 야 난이도를 생각을 해봐 너는 그냥 좌크루클 좌크루클 알 아니 근데 팟지 점수에는 나는 그냥 어? S W A 시프트 좌클릭 치고 S 위로 마스 옆으로 치고 아니 선생님 팟지 점수에는 이런 거 안 본다고요 어 팟지 점수에는 그냥 세 개라고요 야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겉밖에 안 나왔다고? 응 두 개 이거 되게 기준이 높구나 응 아 그래? 엄마 재수 없었는데 방금 보다 헐 아 근데 난 보통 그 디스코드에 따로 있어 아 그래?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채팅이 따로 있어 아 그래? 채널이 그거 한번 검사한 다음에 그거 올려 검사까지? 응 그래 어? 뭐지? 너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지? 이 반응? 뭔가 내가 실수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걸까? 너가 아니라면 아닌 거겠지 애들아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어? 오 야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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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할게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나 원피, 아나 개피, 정면에 야 차례야 좀 해 정리 하자, 정리 하자 아나도 개피 안돼 스트레게 피하고 있는데 저거 아나도 개피야 더 왼쪽 저거 타는 거 따라와겠죠 왼쪽 타는 거 왼쪽 타는 거 아 안 땄네 이거 아 안 땄네 이거? 아! 참아! 참아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개 웃기네 야! 잠깐만! 야! 사나 돌아와 출방도 돼 아니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겜자라리야 나한테 뭐라 하지마 너 혹시 로봇이냐? 왜? 넌 감정이 나는 게 없는 거 같아 이게 화가 안 난다고? 어 내 생각엔 너 오버워치에서 개발한 3급 복인 거 같은데 저런 저런 너 많은 거 알려고 하지마 사라질 수도 있어 사라져? 내가 봤을 때 지금 게임하는 것도 아바타가 해주는 거 같은데 어허 조심해 아 노래 키고 있어 주작권 걸리는데 입북음 해 줄게 두두두두두두두 틀에 띠디디디딽 띠디디딽 띠디디딽 띠디딽 띠디딽 띠딽 띠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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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번 판은 채팅을 안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저 왼쪽에 서버 모니터에 보이긴 하거든요 개구리 바보라고 쓰는 사람들아? 아허 하나무라 오늘 왠지 하나무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올 것 같진 않아 그지? 어 마! 미리 물아! 당신은 우머치 관계자지? 띠딱 적은가? 야 너 설지 너 대신에 야타가 죽었다 야 이거 뭐 피가 안 차는데? 아 제발 아! 비켜! 벨지들아 이기적인 것들 막혔는데요? 아아 독스러워 기계 이런 거 뿌리지마 파일아 띠 띠 띠 띠 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